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. 국민 아나운서에서 능청스러운 철부지 남편의 대명사가 된 방송인 이은철 씨 그리고 내조의 여왕 아내 조병희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두 분은 뵈면은 늘 방송에서는 티격태격하시지만 결혼 43년 차 보고 있습니다. 벌써 43년 됐어요? 네? 이쪽은 벌써 가보는데 저는 지긋지긋한 사실입니다. 시그널 최초로 나오신 지 5분 만에 아 진짜 씨 나왔어요. 아니 근데 이은철 선배님은 왜 시간이 거꾸로 흐르나요? 아 왜요? 아니 더 젊어지고 계신 것 같아서 철이 없어서. 아니 그게 아니에요. 속 없이 살면은. 맞아. 뭐 걱정, 의심이 없잖아요. 아 뭐 그러니까 늙을 일이 없어요. 정말 사실 아내가 저 많이 챙겨줬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이보다 더 젊고 젊어 보이고 건강하고 고마워. 아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젊어 보인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. 저보다 젊어 보이세요. 다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. 중규 씨하고 나하고 또래인지 알더라고. 난 너무 좋은 거야. 아 누가 기분 좋으라고 또 얘기했네. 그래요. 네. 예예. 한글자막 by 한효정